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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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왜요? 원호야 은별아 이 방송계를 이끌어주고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이야?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줬더니 일싸가지 없는 꼬맹이 새끼들이 동방예의지국에서 욕이나 하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 중에 딱 한 명만 살려주기를 둘이 모아둔 네개를 해서 지는 사람은 우리집으로 회식을 먹으러 가 아 제발 둘 중 하나는 관전만 할 것이고 둘 중 하나는 용서를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던지 회식을 먹기 싫다면 각자 내야 되는 돈을 당장 갚으러 가 연별이 좀 많이 흔들겠네 방지 방지 갚으세요 전원은 확인했고 아니 근데 내가 누차 말했는데요 개식을 떠나서 나는 작가님 집에서 음식이 만들어지는 걸 못 먹는다니까요 비중적이라서 여보세요 은별아 원호야 이게 누구 때문이야? 우리의 잘못 아닐까? 은별아 지금 잘잘못을 따질 때야? 기다려봐 나 작가님 똥꼬 좀 빨고 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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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 새끼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게 뭐가 됐든 결과적으로 둘 다 일단 우리 집에 한 번 올 거야 싫어? 혹시 유튜브 가긴가 둘 중 한 명만 살게 될 거야 너 지금 말이 너무 많아 한 명은 와서 관전만 할 거고 한 명은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원효가 먼저 작가님 흉봤어요 내가 씨바 열 살 안 된 남매 혼내고 있는 아빠니? 내가 씨바 지금 아따아따 찍니? 아 원효가 먼저 했단 말이야 내가 씨바 은비랑 영웅이 데리고 지금 혼내고 있니? 봐봐 내가 말했잖아 저 잘 살고 다니는 땡 아니라니까 원효가 먼저 그랬단 말이에요 다쳐! 지금부터 딱 10분 뒤 1시까지 정해완 삼행시 준비해 그리고 오늘 마음에 안 든 사람한테 호스팅한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사랑합니다 네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해산물 완독을 구 사이밍 야 일단 후보 적어놓자 피고 화이탐 피고 화이탐 피고 화이탐 지키 내 방송 보고 있니? 아아 아니 아 그 왜 씨바 니 컬러링이 니 핸드폰에서 들리지?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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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나 방송 배우고 있었어갖고 어 미안해 아들 그것까지 생각 못했네 미안해 형 무슨 일이야 형 다시까지 정현으로 사는 기분에 여기서 지는 사람은 내가 호스트를 보낼 건데 그 호스트를 받는 사람은 그레이지를 먹는다. 알겠습니다. 그래. 정말 혜원 씨는 왕꽃이... 정말 혜원 씨는 왕꽃이... 야 원호 뭐하고 있는지 보자. 원호 뭘로 짜고 있는지 한 번 보자. 정, 정, 정말 정말 이러실 겁니까? 화를 내는 거야. 저 혼자 고민 좀 할게요 그러면. 나 혼자 고민하는 게 맞아? 아니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야 돼? 저 쟤 뭐하는 게... 야 씨X야 은하 치지 마라. 야 은하 치지 마! 안클 조심하셔. 야 보지 마! 아 건딩하지 마! 건딩하지 마. 너 건딩하지 마라. 건딩하지 마 왜 이래? 건딩하지 마. 엉! 엉! 망으로 불러야겠다. 저작권 없는 노래로 틀어주세요. 안 돼요. 지금은 유튜브 각이기 때문이죠. 지금은 편집자가 알아서 가려줄 겁니다. 여친 너머라~! 버키 하지마 오늘껀 누가할지 입니다 니게다가 가짜 달아놓을꺼검 뭐하러 싫은데온래 질...얘들도 싸운다 이쪽 엉망도 싸운다 이쪽 엉망도 싸우더니 이쪽 엉망도 싸운다 에페시명 ㄹось 그러면 이렇게 해 이제 tyranny 누가 편집 ه잇지 정합니다 완화나 제시어 입니다 여긴 콩순 여긴 밥입니다 PIN 여기가 새로운 챌린져! 참고로 이번 편집은 빡세예요. 짧으니까 10분간 안 나올 것 같죠, 편집자님들? 이거 예 방송, 재방송 왔다 갔다 다 다운받고 해야 돼요. 아 완이 문제야. 완이. 정말 혜원 씨 고축은 완전 크네요. 잠깐만 잠깐만 아니다 그건 너무 수채스러우니까 정말 혜원씨는 왕꽃추 정말 혜원씨는 왕꽃추 이렇게 하자 아 완전 크시네요 완전 크시네요가 나으려나? 왕꽃추가 나으려나? 완전 크시 아잉! 바비님 콩순이 지금 사표내었어요 바비님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작가님 준비됐습니다 니? 작가 니? 아니 니 니? 제시 Cam 막 이제 헤드립도 치네? 그렇다고 제게들 짰나? 아잉! 야 이거 덮고 존나 빨아야돼 덮고 존나 빨아야돼 덮고 존나 빨아야돼 아니 아 이거 원호가 먼저하면 안돼 이거 원호가 먼저하면 존대는거야 이거 원호가 먼저 하고있나? 안하고있다 야 이거 빨리 내가 먼저 해야돼 정 은빌이 시작했어 해 정 너 너무 뭐라고 어떻게 비슷하지? 뭐지? 생각하는 내 크기가 똑같아 이쪽도 시작했어 밥이 시작했어 와 진짜 구려 어떻게 정하지 씨바? 아 음성으로 보낼걸 저 새끼 치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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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씨바 뭐야 여기 아래는 씨바 여기 정관 수술 나왔다 씨바 이 씨바 이 진짜 더러운 어어 이게 또 뭐야 야 이 새끼 음성 메세지 보냈네 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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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그 씨바 이거를 씨바 하려고 오 사람이 4명인데 쓸만한게 하나도 안 나오다니 신기하군요 쉬워 보이시 자 있어 니가 해봐 야 이거 빨리 뚜껑 빨아야돼 아 진짜 개구리인데 어떡하지 빨리 뚜껑 빨아야돼 여기 왜 씨바 정관 수술에서 멈췄어 이 씨바 아아아아 진짜 와 정관 수술 이 거잖아 다 씨바 범은 저께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이 씨 나 뭐하는 듯 이야 야 씨바 원어 뭐야 야 원어 원어 무슨 얘기하려고 지금 저지럴 중이지 뭔데 ... 둔나 외국에서 한다고! 야 센스고 뭐 다 필요 없어 이거 똥똥 파는 사람 이겨요? 똥꼬 잘 파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똥꼬 잘 파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하이디 아니야 아니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x3 controversial ㅋㅋ 내가 ㅅㅂ 엽산으로 터진거 ㅅㅂ 오랜만인데 내가 아무 의미 없이 순수하게 엽사만으로 터진건 오랜만인데 어 야 내부를 보냈다고? 아 김은별 저 사진 왜 보내는 건데? 저거 효과 있는 사진이야? 아 나 지금 사진 없는데? 아 김은별 아 저거 어떻게 저 악꾸를 어떻게 이겨? 내가 저걸 아침에 봤다니깐요?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지 오케이 답은 정해졌네요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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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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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시발 제발 시발 아 여러분은 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디어스 아디어스 아 내가 또 괴식 만들 때 그거 하면 되겠다 근데 뭐 조금 조금 먹어주지 뭐 음 그리고 동생이니까 뭐 내가 조금 먹어주고 아잉 아 호스팅 아 호스팅 지금 바로? 오케이 똥꼬 잘 빠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니가 똥꼬 잘 빠는 사람이 누군 이기는 거예요 누구 하세요 야 씨발 난 똥꼬 잘 빨면 될 줄 알았다 진짜 어? 야 난 똥꼬 잘 빨면 될 줄 알았어 야 저거 시장을 누가 했어 저거 시장을 누가 했는데 어? 아 저거 시장을 누가 했냐고 저거 시장을 누가 했었대 어 누가 있잖아 내가 했어 어 누가 있잖아 땅뚱 누가 이 씨발 나가 와 으왓 으왓 엄 다음 손에 만나요.